인디아 & 코리아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저는 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볼 영상은요 볼레초디안이라는 뮤직비디오에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에 유명 배우들이 여럿 등장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배우가 나오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죠 카리나 카풀 아니에요? 카리나 카풀 아니에요? 크리틴 모션 되게 젊다 언제 봐도 저 눈을 표정 봐 아 완전히 같아 에이 이렇게 정말 너무 어깨 넓은거 봐 귀도 크고 얼굴은 작아요 빠져주고 싶어 너무 귀여워 질투해 난 샤루카니 더 좋아 결혼식장 필요한거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자루카니 질투하는건가 결혼식장 결혼식장 아멘 아멘 너무 안 좋은다고. 2초를 들리는 건가? 저런 식인가, 진짜?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? 달리에게 기도하는 거. 오, 적극적이야.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왜 이렇게 웃겨. 아멘아 아멘아 음.. 왕같아 호 호 호 호 호 호 뭐지? 두 사람의 결혼식? 춤 잘 추시는데? 춤 잘 추시는데 아름다워 다같이 여기다가 춤 잘 추시는데 춤 잘 추시는데 춤 잘 추시는데 춤 잘 추시는데 뭐가 답답하는 것 같은데? 뭐가 슬픈 사연이 있나? 아까 어머니 아니야? 뭐지? 노노노노노 여기까지 마지막에 뭔가 궁금해 궁금해 뭐지? 그 눈물을 흘리는 흐르티 로션과 유명한 배우들이 이렇게 내신 화문영화에 나오다니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아미타바찬이 인상 깊었어요 그 옆에 있고 싶다 같이 춤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경선이었습니다 선유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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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